나일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일시대 사연입니다 그룹한 기운을 감싸나 yes or no 사랑 춤을 시작해 I promise I'll be back for you day or night There are sunny days I had to worry about it 네 오늘 효연 언니와 함께 굉장히 펑키한 느낌의 화보처럼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파라라에서 봐요 파라라에서 너의 눈의 빛이 내 눈인